두루미 안에 글 하마나치코 그림 요코하마 요헤이 옛날 옛날에 어느 삶 속 마을에 젊은 청년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. 자 오늘도 산에 나무를 하러 가볼까? 푸드덕푸드덕 하늘에서 하얀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. 아니 두루미 아니야? 불쌍하게도 하살에 맞았네? 자 도와줘야지. 젊은이는 하살을 빼어 깨끗한 물로 닦아주었습니다. 그러자 두루미는 생기를 되찾았습니다. 자 이제 하늘로 돌아가렴. 젊은이가 두루미를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자 두루미는 힘차게 날아갔습니다.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밤이었습니다.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. 이런 눈이 오는 밤에 누구지? 청년이 문을 열었더니 피부가 하얀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. 젊은이는 꿈을 꾸는 기분으로 여인을 집으로 들였습니다. 여인은 젊은이의 아내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 어느 날이었습니다. 저는 이제 오두막에서 배를 짜겠습니다. 배를 짜는 동안 절대로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. 알겠소 약속하겠소 절대로 안 보리라 덜커덩턱 덜커덩턱 배를 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. 이것이 제가 짠 옷입니다. 아 당신 엄청 야이력구려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헌데 어찌 이리 고운 옷을 만들었단 말이오 이걸 마을에 팔러 갔다 오겠소 너무나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 팔아달라 했습니다. 그 중에는 훌륭한 기모노를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. 이것은 영준님께 바치고 싶은 배일세 하나 더 짜줄 수 있겠나? 돈은 얼마진지 내겠네 젊은이는 매우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 배는 영준님의 옷이 될 거야 하나 더 원하신다 하였다오 하나 더 말입니까? 알겠습니다. 이번에도 절대로 방 안을 들여다보시면 안됩니다. 그렇게 말하고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러나 배를 짜는 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. 덜커덩턱 덜커덩덩턱 무슨 일이지? 소리가 이상한데? 청년은 걱정이 되어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. 그곳에는 두루미 한 마리가 자신의 깃털을 뽑아 배를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. 아! 너는! 네! 맞습니다. 저는 당신이 도와준 두루미입니다. 그때부터 당신을 사모해 왔습니다. 그러나 이 모습을 보셨으니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렇게 말하고 두루미는 하늘높이 날아가 버렸다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gotta leave. 아멘